8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의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행위의 처분청 이외의 국가기관에 대한 효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성요건적 효력과 공정력의 차이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왜 독일이라는 말을 썼어요? 제가 독일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나라 판례는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별하고 있지 않다. 현재 우리 신진학자들이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독일의 구성요건적 효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로 나와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공정력하고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별긍정설로 나옵니까? 구별부정설로 나옵니까? 구별긍정설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시험 문제는 공정력과 성결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구성요건적 효력과 성결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젊은 교수들이 출제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신진학자들은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선배들 같은 경우에 행정부 강의 같이 하는 형님들 중에서 저랑 한 10살 이상 차이 난 형님들은 지금도 공정력과 성결 문제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메커니즘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냥 구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측면일 뿐입니다. 독일의 구성요건적 효력은 무엇이냐? 우리가 강의의 공정력이라고 하게 되면 누구나 무단히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하잖아요. 누구나죠 누구나. 그런데 그 누구나가 협의의 공정력으로 들어오게 되면 처분의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이 되는 겁니다. 취소, 쟁송을 제기하는 처분의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에게 적용되면 협의의 공정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다른 국가기관이 되어버리게 되면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말하는 거지. 이유는 다른 국가기관은 어쨌든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판단을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행위의 효력과 그 존재를 자신의 판단에 구성요건으로 삼으라는 의미에서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일반적으로는 민사법원, 형사법원과 같은 다른 권한 없는 법원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행정청이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별하는 견해에서는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행위의 존재와 내용이 다른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이고 공정력은 행정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효력으로 이해가 된다. 지금 2번에서 앞부분 같은 경우에 구성요건적 효력이 다른 국가기관을 구속한다는 부분은 1번과 큰 차이가 없죠. 이거는 맞는 말이란 말이죠. 맞는 말인데 위에는 독일, 밑에는 우리나라에서 구별하는 견해. 그게 바로 같은 견해란 말이야. 독일 따라가는 견해니까. 그런데 이 뒷부분이 틀린 거죠. 공정력이든 구성요건적 효력이든지 간에 이것은 유효성 추정의 힘인 것이지 적법성 추정의 힘이 아니죠. 그 부분이 틀린 것이고,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이 행정행위의 위법심사는 자유로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떠올리게 되면 바로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3번, 다수설은 형사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행위의 위법성 확인 여부가 성결 문제로 되는 경우에 형사법원은 스스로 위법성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다수설은 유효성 추정의 힘이죠. 그런데 다수라는 말도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냥 말을 유하게 표현한 것 뿐이지. 사실상 뭐예요? 통설이죠. 적법성 추정의 힘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는 현재로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법성 추정의 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학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학자가 아니에요. 그런 학자는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유효성 추정의 힘이죠. 그러면 적법과 위법에 대한 판단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작동하지 않으면 그에 저촉될 일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형사소송의 특수성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형사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제가 취하는 견해인데 이 특수성을 고려하는 견해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형사소송에는 공정력이라는 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위법성의 심사는 원래대로 물론 할 수 있는 거고 뿐만 아니라 효력 부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효력 부인도. 형사법원은 효력 부인도 할 수 있다. 형사재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 이거는 신체 자유를 제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금전 문제로서 민사소송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행정행위의 공정력, 구성요건적 교륙이라는 것이 그것을 장벽을 치면 안 된다. 여기에는 아예 뭐가 없다. 아무리 형사재판에는 행정행위가 개입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정행위에 아예 구성요건적 교륙이라는 것을 부정하자. 이게 특수성을 고려하는 견해거든요. 위법성을 심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위법성은 원래대로 당연히 심사할 수 있는 거고 나아가 효력 부인까지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특수성을 고려하는 견해입니다. 공정력의 근거규정으로는 쟁송취소에 관한 규정을 줄 수 있고 이는 직접적인 근거규정이다. 공정력, 협의의 공정력이든 아니면 광의의 공정력이든지 간에 쟁송취소는 취소심판 그리고 취소송에서의 취소재결, 취소판결 말하는 거죠. 취소심판과 취소송이라는 것을 행정심판법과 행정수송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은 간접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공정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실정법상 근거는 근건데 이거는 간접적 근거지 공정력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잖아요. 공정력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에 오른 것은 종전에 결혼 예식장 영업을 자진 폐업한 이상 폐업신고를 한 거예요. 폐업신고. 이 특징이 뭐지?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만약에 영업허가를 받았어.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영업허가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영업을 하겠다고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폐업신고했다는 건 뭐야? 영업을 안 하겠다는 거지. 안 하겠다는 건데 그 허가의 효과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폐업신고하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면 영업허가 취소처분이 별도로 있어야만 영업허가의 효력이 소멸하는 겁니까? 아니면 폐업신고만으로 바로 효력이 소멸하는 겁니까? 폐업신고만으로 바로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당황스러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학원을 망했을 때 무슨 일이 생겼냐? 세무서에다가 폐업신고를 했어요. 그냥 당연히 끝났다고 생각했죠. 교육청에서 받은 인간은 당연히 소멸한 거고 내가 학원을 안 하는데 건물을 비웠는데 끝난 거잖아. 교육청에서 빨리 와서 여기도 신고를 해달래. 왜 그래야 되냐고. 난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그랬더니 전산이 우리가 연결이 안 돼서 여기를 신고 안 해주시면 벌금이 나갈 거래. 실체적인 문제에서는 이미 폐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전산망과 나의 움직임에 아무 관계가 없는데요. 저는 갈 생각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벌금을 내야 되니까 계속 오라고 한 2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해줬을까요? 난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여기 바로 옆에 교육청 그때는 내 연구실이 실의운동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데 30분이 걸린단 말이에요. 난 그 30분을 버리고 싶지 않죠. 끝내 하지 않았죠. 그러면 교육청은 나에게 벌금을 부과했을까요? 못 부과했죠. 벌금 부과만 해봐줘 그냥.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망한 사람을 위로는 못해줄지언정. 벌금으로 협박을 해? 그렇지?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거죠.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런 거야. 알았지? 잘못했을 땐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끝나는 거야. 그렇지? 그걸 안 받아주면 상대방이 그게 또 그런 거고. 그렇지? 사과를 해야 됩니다. 사과를. 보세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제주도 가서 사과하고 베트남 가서 사과하고. 아무 데서나 가서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럼 권위가 떨어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무릎을 꿇으면 권위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겸손한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겸허해지고 겸손해지고 해야지. 알겠나? 우유고 그래. 그래야지. 나이 들고 내 나이가 하면 살인데 이런 사람들만큼 꿀값이 없어요. 그렇지? 꿀불겨. 꿀불겨. 그래서 폐업 신고를 했으면 이건 끝난 거란 말이에요. 자동으로 소멸하고 다시 예식장 영업포가 신고를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영업을 다시 하겠다라는 재기업 신고를 한 거죠. 다시 재기업 신고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는 전혀 새로운 영업포가의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일단 소멸한 종전의 영업포가권이 당연히 됐다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폐업 신고에 의해서 이 영업권이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였다면 즉 영업포가 취소 처분이 있어야만 영업권이 소멸하는 것이라면 그럼 지금 영업권이 그대로 살아있죠. 살아있으니까 내가 재기업 신고하면 그냥 다시 영업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폐업 신고에서 이미 영업권 소멸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뭔 놈의 신고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거는 신규 영업포가 신청일 뿐인 거고 허가가 나오지 않은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철회와 직권 취소는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며 감독청도 철회권과 직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이건 뭘 봐야 됩니까? 우선 감독청이 움직일 수 있겠는가? 감독청의 감독권 행사는 기본적으로는 명령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처분이 위법이다. 야, 취소해라. 명령하고 야, 후발적 사유가 발생을 해서 그 처분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야, 취소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명령은 가능한데 감독청이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취소하고 철회하고 하는 게 가능하냐 이거야. 직권 취소라고 하게 되면 기간 위임 사무라는 전제 하에서는 감독청의 직권 취소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간 위임 사무라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회라고 하게 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감독청은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철회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 그 행위를 했던 처분청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직권 취소는 가능할 수 있는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어디서? 기간 위임 사무의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철회는 오직 처분청만 된다. 서울특별시장이 적법하게 행한 기간 위임 사무에 대하여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원처분청인 서울특별시장과 함께 위임청 역시 가능하다. 같은 선상에서 보면 되겠죠. 만약에 국교부 장관이 서울특별시장에게 권한 위임 즉 기간 위임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간 위임을 했잖아요. 기간 위임이면 모는 가능할 수 있다. 직권 취소는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2번이 한 걸음 더 들어간 거죠. 하지만 철회는 할 수 없습니다. 철회는 수익적 행정이 철회의 경우에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나 의견정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거 왜? 옳은 것은 1번 틀린 걸로 되어 있네? 해야 되는데요. 해야 되는데요. 사전통지와 의견정치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운전면허 취소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 영업허가 취소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게 포함되어 있는 영업자 지위생계 신고에 대한 수리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거 사전통지하고 의견정치 절차를 거치는 게 맞죠. 갑자기 민망해지는데 맞는 겁니다. 4번 맞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과하라고요.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4번도 답입니다. 뭐야 민망하게? 내가 얘기하고 나서 바로 민망하는 사태가 발생하네? 사전통지 하십시오. 사전통지 하시고. 그 다음에 10번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행해지는 도로, 하천의 경비 분담에 관한 협의는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A라는 지하차하고 B라는 지하차하고 도로를 관리를 같이 하는데 경비를 누가 부담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눈다면 얼마씩 부담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한쪽이 다른 지하차한테 어떻게 일방적으로 5월적 지휘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행정행위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도로의 관리라는 공물관리권 행사이기 때문에 공법관계에 문제에 해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법관계도 아닐 것이고 그럼 남아있는 건 오직 공법상 계약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의, 협약, 협정 이런 식의 이름으로 공법상 계약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봤던 건 뭐야? 협약이죠. 협약, 협의, 협정 이런 이름으로 공법상 계약이 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법상 계약을 체결한 행정주체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요금 기타 공급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공법상 계약에서 일방적인 해제 변경 가능합니까? 일방적인 해제 변경 당연히 가능하죠. 행정주체 쪽에서도 가능하고 사인 쪽에서도 할 수 있어요. 사인 쪽에서도.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거죠. 공법상 계약은 공익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공익 목적이라는 전제가 깔리게 되면 양쪽 다 해제나 취소나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사인이 공익 목적으로 해제를 하자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행정행위는 아닌 것이고 공법상 계약도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는 이유가 사인이 공익 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속기 행정지도에 관한 일반적 절차를 만들어 법적인 통제 아래에 둘 필요성이 있다. 행정지도에 법적 근거를 일반적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사실 저는 직접 강제도 일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 즉시 강제도 마련하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즉시 강제, 직접 강제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일반 법적 근거를 가져버리게 되면 국가가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뭐예요? 투명하게 오픈하는 게 최선입니다. 아예 일반 법을 만들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국가는 거기에는 제약 조건에 걸려가지고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옵니다. 국가의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행정지도는 아닙니다. 행정지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뭔데? 물론 이게 일본 놈들의 작품이고 일본은 30년 뒤에 사라질 나라이고 그때 우리나라의 PK도 사라진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통일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민족의 영웅이 누구야? 이명박 씨는 본인이 민족의 영웅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최악의 경제 위기에 처했을 때 본인이 이것을 구제하였다. 뭘 했는데 도대체? 난 모르겠는데? 잘 알려지지 않았나? 잘 모르겠네요. 내가 뉴스를 다 못 본 것인가? 모르겠지만 본인은 그렇게 살라고 하고요. 통일이 필요하죠. 민족의 영웅은 누굽니까? 같이 입을 모아서 한번 외쳐볼까? 민족의 영웅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을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최순실입니다. 그렇죠? 만약 그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이게 문제인지 모르고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녀는 역사의 재평가를 받을 겁니다. 사실은 남은 인생을 던져서 던져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준 우리의 선생님이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투쟁? 아멘이 낫겠다. 그치? 여기서는 투쟁은 좀 이상하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행정지도는 물론 일본 아이들이 만든 거긴 하지만 행정지도의 장점도 있잖아.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서 목적을 조금 더 손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행정 목적을. 이걸 법적 근거를 마련해 버리게 되면 이건 그냥 하명이에요. 지도가 아니라 하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지도 이거는 아니고요.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 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된다라고 48초에 써있죠. 그렇죠? 밝혀야지 아무리 지도해도 지가 누군지 밝혀야죠. 갑자기 와가지고 야, 먹욕탕 요금 좀 인하해. 그러면 내가 그놈의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자기가 공무원이라는 사실도 밝히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도 좀 밝히고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학생들이 요즘 많이 힘들다. 공단계가 학원비를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힘들다. 그래도 먹욕탕이라도 좀 갈 수 있게 해주자. 요금을 좀 저렴하게 가보자. 뭐 이런 이유를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얘기를 하겠지. 그럼 당신들이 와서 때국물은 직접 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물가리는 지금 하는 것의 반으로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안 하겠다는 뜻이지. 그렇지? 행정절차법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내용은 행정절차법은 공법상의 행정작용의 일반 법이며 사법작용과는 무관하다. 그렇죠. 모든 행정작용에 대한 절차를 다 기울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공법이죠. 사법관계에서는 이와 같은 절차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절차법은 어디에만 공법관계에만 존재하는 것이고 행정절차법은 절차에 관한 법이므로 실체적 규정과는 무관하다. 이걸 보는 순간 바로 뭐가 떠올라? 사조가 떠오르죠. 사조 1항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규정이 있고 사조 2항에는 신뢰보원칙, 자기우적원칙, 행정설례법에 대한 규정이 있죠. 실체적 규정을 함께 두고 있다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3번 민원에 관한 사무처리에 있어서 민원은 뭐예요? 불평불만? 아니죠. 나에게 수익적인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민원이라고 했습니다. 불평불만 떠들어대는 게 아닙니다. 민원, 민원에 관한 사무처리에 있어서는 민원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제일 먼저는 뭐부터 가야 되는 거야? 당연히 개별법이죠. 이게 특별법일 테고 그 다음에 절차법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전반적인 행정절차에 대한 것은 행정절차법이겠지만 민원사무에 관한 법이 따로 있잖아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이름이 지금 바뀌었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근데 이게 아직까지 여러분들한테 출제가 안 됐는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두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판례가 아주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뭐가 있죠? 여기에는 우선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일반적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이죠.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민원은 수익적 행위를 해달라는 거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거부가 되었다는 게 전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일반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일반 법이 없기 때문에 개별법에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지만 거부처분은 민원처리법에 있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사전 심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 심사 제도 과연 내가 허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사전 심사를 청구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결과 통보를 해주게 돼요. 가능 통보를 해줄 때가 있고 불가능 통보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직전이니까 이렇게만 생각을 해놓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사전 심사 청구를 했을 때 그에 대해서 결과 통보를 하고 행정청이 이거 허가받을 수 있어요. 가능 통보 안되겠는데요. 불가능 통보라 두 개 중에 무엇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가능 통보를 하고 나서도 거부할 수 있고 불가능 통보를 하고 나서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능 통보도 불가능 통보도 둘 다 처분이 아니다. 라고 판시했거든요. 그럼 그 제도를 왜 운영하냐고요 도대체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자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학자들의 비판이 상당히 크고요 크다는 것까지만 기억해 놓으세요. 더 들어가면 확약과의 비교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럼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는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일반적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전 심사 제도라는 게 마련되어 있는데 그게 모든 결과 통보에 처분성을 판례가 부정하고 있다. 이것까지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행정절차법으로 넘어가는 거죠.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법이나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다섯 개밖에 없죠. 다섯 개밖에. 신입 처지에 이것밖에 없잖아요. 신은 신고. 신입은 입법 예고. 행정상 입법 예고입니다. 그 다음에 처는 처분절차. 지는 행정지도. 예는 행정예고. 이렇게 신입 처지에 있죠. 12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타당한 것은 1번이 나름대로 함정이라고 판 건데 함정이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보안업무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공개를 거절할 수 있다. 되게 맞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죠.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보공개법 구조에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죠. 그런데 그거는 비공개 대상정보일 때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재량이고 이익 형량을 해서 알 권리하고 형량을 해서 판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4조잖아요. 4조. 행정절차법 4조에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 내용부와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 정보공개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3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아예 정보공개법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하고 구조에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경우하고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함정을 나름대로 판 거고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은 공개를 결정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요.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번과 2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 쪽으로 가게 되면 공개를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공개를 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이익 형량을 해서 판단을 내릴 문제일 뿐이죠. 정보공개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수집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나 여기서의 공공기관에는 국회나 법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건 아니죠. 이게 반드시 행정부 기관 이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 기관 이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각급 학교까지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나 법원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여기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부 소속 기관, 행정기관만 행정상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다. 행정부만 그런 것은 아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모든 국민이 할 수 있으나 정보공개가 거부된 경우에 청구된 정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하나요. 취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건 아니죠. 만약에 자신과 이해관계에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은 그것은 정보공개 청구권이 거기까지만 인정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돼버리면 정보공개법이 보호하는 정보공개 청구권을 인정하는 게 바로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에 국한되는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까지도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해관계가 없어도 된다. 순석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정보공개법 제20조에 보게 되면 청구인은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청구인이었습니다. 청구인은 누구냐.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권자라고. 그럼 그걸 찾으러 오조로 간다고요. 오조 1항에 가게 되면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 모든 국민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거기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설립 목적을 불문한다고까지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 거야.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을 인정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만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위법한 행정대기팽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 행정대기팽은 필요적 심판 전치를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런 소리 한번 나와주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 행정대기팽법에 보게 되면 7조하고 8조에 묘한 말이 나옵니다. 묘한 말이. 그래서 7조에 보게 되면 대집행 절차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8조로 가게 되면 그 7조에 있는 심판이라는 게 소송제기, 출소를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그 의미가 아무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교수님들은 쓸데없는 내용이다. 버리자. 7조가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적용되는 거면 국공로 도사증발 감사합니다에 대집행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7조는 필요주의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뭐 필요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송을 제기하는 걸 방해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필요주의는 또 어떻게 방해를 안 해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이거는 IQ 250 이상이어도 어떻게 와코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7조, 8조 필요주의에 대한 규정이 아닙니다.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도 행정소의 대상이 된다. 그렇죠. 개고, 영장통지. 이거는 준법률의 행정에서 통지죠. 대집행 실행은 권력적 사실행이니까 수인하명, 처분 맞고 비용납부 명령도 급부하명으로서 처분이 맞는 것입니다. 대집행이 완료되면 권리보호 필요가 소멸되는 것이다. 이번에 실행, 권력적 사실행이죠. 권력적 사실행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 대집행 실행, 강제 철거 이걸 생각해 보세요. 계속적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이와 같이 권력적 사실행의 경우에 있어서 권리보호 필요, 권리보호의 협의에서의 협의의 심판이 이런 거 얘기할 때 첫 번째, 집행이 종료됐는가 안됐는가 만약에 집행이 종료가 됐다면 계속적 성질이 있는가 없는가 나누시고 계속적 성질이 있다면 원상회복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3단계를 가지고 파악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강제 철거 같은 경우에는 이 강제 철거가 종료가 되어버리면 아예 계속적 성질 자체가 없잖아요.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 서울대학교 병원에 내가 강제 경로 됐으면 거기에 있죠. 전주교도소로 내가 이송 조치가 됐으면 거기에 있죠. 내 승용차를 압류해 갔으면 그러면 거기에 있죠. 계속적 성질이 있죠. 하지만 얘는 계속적 성질 자체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협의의 수익은 확실히 소멸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부수되는 이익이니 뭐니 이런 게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대집행 요건 충족의 입증 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대집행 요건 충족, 행정대집행법 제2조 얘기하는 거죠. 대집행은 침익적인 행위입니까? 아니면 수익적인 행위입니까? 침익적인 행위죠. 적극적 요건이죠. 그럼 누가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거야? 피고가 하는 거죠. 그렇죠? 침익적 처분의 적극적 요건은 피고, 소극적 요건은 원고, 수익적 처분의 적극적 요건은 원고, 소극적 요건은 피고, 그리고 불문법상 재량의 하자는 원고가 입증을 하는 거죠. 주장 입증. 14번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일반법은 국세징수법이다? 이런 문제는 간혹 등장 등장하죠. 그렇죠? 국세징수법은 아니죠. 강제집행에는 대강이직이 있습니다. 대강이직. 행정대집행, 행정상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이와 같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자꾸 강제집행하면 대강이직해버릴 겁니다. 대강이직이죠. 이 대강이직에서 일반법이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행정, 대집행법밖에 없습니다. 대집행 외에는 일반법 없고요. 국세징수법이 마치 일반법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지문은 기출에서 맞게 나온 적이 있죠.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다. 그 말은 맞아요. 일반법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 말은 맞아요. 일반법이다? 그건 아니죠. 일반법은 아니죠. 일반법은 아닙니다. 이거를 여기저기서 준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법적 지위 기능을 수행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강제징수는 독촉 및 최고 압류공매, 청산의 순서로 한다. 뒤에 있는 3개가 체납처분 절차가 되는 거죠. 앞에 있는 3개가 처분인 것이죠. 그렇죠. 청산은 처분이 아니죠. 국세징수법에 독촉 절차 없이 압류처분이 있더라도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렇죠. 앞에 있는 절차를 생기고 했기 때문에 절차하자. 그래서 이거는 취소사유다. 이렇게 보는 게 판례의 입장이 되는 것이고요. 판례에 의하면 공매 그 자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 공매는 뭐예요? 과장 밑에 계장, 계장 밑에 대리. 대리죠. 대리. 대신하는 거죠. 원래는 의무자인 갑하고 그다음에 공매에서의 경락자, 낙찰 받은 사람하고 둘 사이에 매매계약을 맺어야 될 문제인데 누가 개입한 거야? 국가가 개입을 한 거죠. 대리입니다. 대리. 공매를 하기로 하는 결정, 공매 결정은 내부행위. 공매, 야 니 재산에서 우리 공매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통지는 이거는 처분 절차. 처분 절차. 내부행위, 처분 절차. 얘네들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15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교통신호기의 관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죠.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르게 되면 신호기의 설치 관리는 누가 하도록 돼 있다. 지자체장이 하도록 돼 있다. 자치산물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 권한을 누구한테 넘겼어요? 도로교통법에 의해 관계지방경찰청장에게 넘겼다. 위임을 했습니다. 무슨 위임이 이루어진 겁니까? 기간 위임. 기간 위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교통종합관제센터에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에 신호기를 고장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배상책임과 관련돼서 뭐시기 뭐지? 뭐시기 뭐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장, 청장, 청장, 청장. 그럼 지자체에 그냥 갑시다. 여기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지자체장이 이렇게 있고 그 뒤에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자체, 지자체. 얘가 이제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청장이라고 이렇게 쓰시게 되면 얘한테 넘기면 이제 여기에 경찰 공무원은 현재 국가 공무원이니까 국가, 대한민국 이렇게 있을 겁니다. 원래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게 되면 3조. 얘한테 권한이 있는 건데 권한 위임을 했다. 기관 위임을 했다. 법의 근거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 기관 위임은 적법한 기관 위임이고 유효한 기관 위임이 맞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권한은 상실이 되는 것이고 권한이 넘어가는 거죠. 권한이 넘어가는데 처음에 이 사무 권한을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사무 수행에 따른 권리의무 누구한테 기속이 되는 거야? 권리의무는 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한테 기속이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얘의 팔다리, 얘가 팔다리. 그러면 권리의무는 얘한테 기속되죠? 권리의무의 기속점은 이 위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권한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권리의무의 기속점도 같이 이전이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이거 받은 친구가 사람이 아닌 문이다. 그렇죠? 예, 지방경찰청장은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권리의무를 같이 넘길 수는 없다. 그러면 여전히 얘가 권리의무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면 누가 지방자치단체 얘가 사무기속주체가 되는 거죠? 얘가 사무기속주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식적 비용부담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얘가 형식적 비용부담자, 국가. 얘가 형식적 비용부담자. 얘는 대외적으로 직접 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있는 거니까 얘가 실제로 관리하고 있죠? 형식적 비용부담자. 얘가 부담자가 되는 것이고 실질적 비용부담자는 지방자치단체. 얘가 실질적 비용부담자.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무기속주체하고 형식적 비용부담자하고 이렇게 불일치하는 상황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다? 권한 위임 때문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국가배상법 2조, 5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걔들은 누구다? 사무기속주체. 그럼 이거 5조로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얘가 바로 뭐예요? 얘가 5조. 2조, 5조? 2조, 5조. 배상 책임 주체가 되는 것이고 얘는 지금 비용부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비용부담자. 이렇게 되니까 얘는 국가배상법 6조 1항의 비용부담자로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외부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그럼 피해국민 갑이 있으면 갑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2조, 5조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는 거고 국가를 상대로 6조 1항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신호기의 관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애 감독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얘가 얘한테 위임했으니까 이쪽이 감독청.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신호기 설치관리자로 책임을 지게 된다. 교통신호기의 설치관리자. 사업무기속주체로서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장으로부터 지방경찰청장에게 교통신호기의 관리관환이 위임이 되었다며 이 사업무가 기속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경찰청장이 속한 국가로 변경이 된다. 사업무기속주에 변경됩니까? 안되죠.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지하체 쪽에 있는 거고 피해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선택적 청구 가능하고 이 경우에 국가나 지방가치단체는 연대와 책임을 진다. 보통 연대라는 말을 잘 쓰지 않죠. 여기서 연대를 말하는 것은 뭐야?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1번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2번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하게 되면 둘이 책임 비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책임 비율이 만약에 이쪽에 5, 여기가 50% 만약에 이쪽이 50% 이렇게 지금 센터에 같이 있다고 했으니까 서로 잘못이 뿜빠이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가 1억 그러면 5천, 5천 이렇게 됐을 때 여기다가 손해배상 청구해도 얘가 1억 주는 게 맞고 여기다 해도 1억 주는 게 맞다 이거예요.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급여는 국가가 지급함으로 국가는 비용 부담자로서 책임을 진다. 누가 이 국가가 청장 이쪽에 공무원들에 대한 형식적 비용 부담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비용 부담자로서 이렇게 2번 이쪽으로 손해배상 청구 6조 1항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령상 본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 권한을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에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런 문제 많이 봤죠. 이러한 법령의 위탁에 대집행을 수권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당의 지방재산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아니다.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행정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지금 공무원을 위탁받은 행정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공법상 영조물법인 그렇기 때문에 기타 행정주체가 됐고 손해배상청구의 피고가 얘죠. 공무원이 얘가 아니라 공무원이 얘라고 해버리게 되면 누가 넘겼어? 시도 쪽에서 넘겼으니까 그러면 피고가 지하체가 됐을 거란 말이야. 얘는 공무원이 되고 그러게 되는 게 아니라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 국가 또는 지방재산체가 단순히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가 없고 뭐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직무행위 얘기하는 거죠? 직무행위에는 직무행위는 공법행위 전반을 말하는 것이다. 권력행위와 비권력행위는 불문하지만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하는 사경제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경제 작용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이때는 국가배상법 적용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사용자 배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할 수가 없다라고 국가배상법에 정해져 있죠. 그렇죠? 이런 건 양도 압류하면 안 되겠고 재판관의 잘못으로 기각이 아니라 이거 고치시고 가카 가카죠 가카 잘못 썼습니다. 가카 가카로 말미 아마 본안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한 계산 잘못했던 사건이 얘기하는 거죠. 본안 판단을 받을 것에 대한 합리적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 임무 위자료로서 인정을 했던 사건이죠. 이러면서 여기다가 한마디 더 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헌재의 재판에 대해서는 시정절차가 없다. 이거죠. 시정절차가 없다. 그래서 배상을 인정을 하겠다. 일반 법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정절차, 심급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심급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번 17번은 증액의 감액에 이 게임을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증액의 감액에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2천만원을 우리가 평소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면 증액,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면 감액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걸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먼저 2천만원 과세 처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1천만원 과세 처분을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천만원 과세 처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거를 2천만원 과세 처분을 이렇게 바꾼다. 앞에 있었던 처분이 바로 당초 처분. 원래 나왔던 당초 처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뒤에 있는 처분이 변경 처분. 그런데 돈의 문제이니까 우리가 그냥 경정 처분이라고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위에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유리하게 변경한 거죠. 이거는 유리하게 변경한 변경 처분. 유리 얘 같은 경우에는 불리하게 변경한 변경 처분. 분리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를 금전 문제로 바꿔서 생각을 하게 되면 얘를 뭐라고 부르고 경정 처분 이렇게 부르고 유리 이렇게 들어가면 감액 경정 처분 이렇게 부르고 얘를 이제 분리 증액 경정 처분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부르는데 과세에서만 이런 상황이 먹히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이 상황에 안 먹힐 수 있어. 어디? 이 부분 2번 분리하게 변경되게 되면 원칙은 병존설이에요. 병존설이고 예외가 흡수설이란 말이야. 이거 먼저 정의 조심하시고요. 말장난 들어오면 롯데마트 사건 생각하시라고 했죠.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을 했다가 다시 8시부터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추가로 하게 되면 이럴 때는 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돼? 당초 나왔던 0시부터 8시까지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왜 그렇다? 병존설이 적용되니까 당초에 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위에다가 추가적 불이익을 갖다 붙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당초 처분을 제거하게 되면 위에 있는 8시, 10시 사이에 영업시간 제한도 같이 소멸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당초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만약에 당초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불가쟁력이 발생했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위에 있는 8시, 10시에 대한 일부 취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는가? 병존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유리하게 변경되게 되면 그때는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예외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역흡수설의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외적으로는 흡수설의 입장을 취하게 되는 거죠. 부당공동행위를 했다고 해서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했을 때 그런데 정식품이 자진신고 조사협조를 해서 그것이 감액이 되면 그것이 종행정의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땐 감액이 됨에도 불구하고 흡수가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단계적 행정결정 그다음에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게 되면 방금 전에 롯데마트, 대형마트 사건에서 불리하게 변경되면 원칙은 무엇이 되는 것이다? 병존설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세기본법 제22조에 따르게 되면 흡수설을 취하라고 써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 세금이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리하게 변경된 부분은 원칙이 적용된 상황이고 불리하게 변경된 부분은 예외가 적용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세금이니까 이렇게 되면 얘는 역흡수가 되는 거지 역흡수가 되면 전체로서 하나의 처분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얘가 얘한테 역흡수가 돼가지고 역흡수가 돼가지고 변경처분의 내용 즉 천만원으로 변경된 당초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각각의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돼서 흡수가 되는 거죠. 흡수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천만원 부가처분은 소멸하는 것이고 천만원을 포함해서 추가된 천만원까지 전체로서 하나의 새로운 처분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외비상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역흡수되는 위의 상황에서는 이게 소외비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외비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 썩어버렸단 말이에요. 썩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세무소장이 비에게 세무소장이면 국세 맞는 겁니다. 국세. 지방세라고 하면 지하체장이 움직일 겁니다. 비에게 2007년도 1월 15일자로 800만원의 과세처분을 했다가 2007년도 1월 15일입니다. 첫 번째 들어오고 있는 건 2007년도 1월 15일인데 800만원이었네요. 2007년도 1월 15일자였고 여기서 800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당초처분 그 다음 변경처분은 2007년도 2월 15일자로 들어왔고요. 여기 이제 2007년도 2월 15일자가 이렇게 들어왔고 800만원을 천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이렇게 천만원으로 증액을 했죠. 당초처분, 변경처분 이런 관계 맺었고요. 그 다음 다시 과세처분을 하고 다시 2007년도 3월 15일 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2007년도 3월 15일 3월 15일 날 천만원을 다시 900만원으로 감액하는 과세처분을 했다. 뭐에 대한 싸울 거냐라고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900만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 둘의 관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쪽이 당초처분, 변경처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얘가 당초, 얘가 당초 이렇게 되고 얘가 변경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얘가 흡수되는 거죠. 흡수, 흡수설,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다시 얘네 둘의 관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다시 여기에는 이 천만원 얘가 바로 당초처분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여기가 이제 변경처분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는 뭐예요? 역흡수, 역흡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앞에 것만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 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뒤에 거 얘하고 얘하고의 관계를 보면 또 그냥 여기죠. 결국 여기죠. 여기인데 내용은 900으로 바뀌었을 뿐인 겁니다. 900으로. 그러면 900만원으로 변경된 2007년도 2월 15일자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17번. 2번에 보시게 되면 2007년도 2월 15일자 900만원으로 변경된 과세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는 겁니다. 18번 행정소송법 제18조 2항에 의할 때 행정심판 청구 후에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 재결을 거치지 않는 거 2항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2항에서는 행정소송법 제18조 2항이 있고 3항이 있고 이렇게 있죠. 18조 1항 단서에서 밀고 내려와서 필요주의가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2항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 제기는 해야 되는 것인데 행정심판 제결은 필요가 없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 제기 자체가 필요가 없으니 제결은 물론 필요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얘는 재결이 필요 없고 얘는 재기가 필요 없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6회부정이죠. 6회 부정 부정 기관 변경 필요 기관 변경 변경 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60일이 지났을 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때 의결이나 재결이 불가능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기각재결이 나왔을 때 관련 처분이 존재할 때 사시침 이후에 처분이 변경되었을 때 심판 필요 없다고 오고지 잘못했을 때 잘못알렸을 때 그러면 18번에 재결이 필요 없는 경우 2번은 61입니다. 2번이 61 이게 2번으로 들어온 거고요. 2번 그 다음 두 번째 3번에 보시게 되면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중대한 손해 이게 3번으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심판기관이 의결재결을 하지 못한다. 불가 불가능한 상황 이게 이제 4번으로 이렇게 들어온 상황입니다. 1번 보시게 되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시판을 거칠 필요가 잘못알렸다. 왜? 오고지 이거죠. 오고지 이게 1번이죠. 그러면 1번이 들렸다. 행정수송법 제10조 1항에서 관련 청구성의 유형으로 맞는 것은 뭐였어요? 행정수송법 제10조 1항 1항에 보시게 되면 1호 2호에서 관련 청구성 취송에다가 병합하고 이송할 수 있는 관련 청구성은요. 배당 상표 재개죠. 배당 배당 상 상표 표 재 재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표권에 대한 배당을 재개가 전부 다 싹쓸이 해가지고 나락권이 이 모양이다. 이런 뜻이죠. 손해배상 손해배상 부당이득 부당이득 원상회복 원상회복 표리관계 표리관계 처분하고 재결 처분하고 재결 단계적인 처분 단계처분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여기 해당 사항이 있는 친구는요. 없는 친구는요. 얘네들이 취송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친구들 표리관계 그 다음에 처분하고 재결 단계적인 처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은 취송이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 부당이득 취송은 있는데 무의학의 소송이 없는 거죠. 무의학의 소송. 경원자 갑과 을 중에서 갑에 대해서 허가가 발령되어 을이 갑에 대한 허가처분 취송을 제기하여 적법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갑이 소송의 결과에 따른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판결 선고 전까지 무슨 말이에요? 소송 도중에 라는 뜻이죠. 소송 도중에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되죠.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3자효 행정행위. 제3자효 행정행위. 얘는요. 일방에게 수익이고 타방에게 침익인 상황이죠. 관련돼서 처분의 상대방, 소송의 제3자가 소송으로 들어가면 소송의 당사자, 소송의 제3자 서로 이해관계가 거꾸로지죠. 대립된 이해관계입니다. 첫 번째는요. 소송 재판 단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본안 재판 단계가 존재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법원의 판결 단계, 법원의 판결 단계가 있을 수 있겠고 판결의 이후 단계, 판결이 이미 선고되고 확정된 다음 단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며 여기서는 뭐예요? 제3자의 원고 적격의 범위를 확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는요. 제3자의 소송 참가가 허용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넓게 인정되죠. 얘 같은 경우에는요. 소송상 제3자, 제3자한테 형성력을 미치게 됩니다. 형성력을. 여기서는요. 제3자, 제3자가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판력을 깨고 다시 소송 절차를 다시 연장하자. 그대로 다시 돌려놔라. 얘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얘는 처분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고 적격 확대하는 거죠. 얘는 처분의 상대방입니다. 처분의 상대방, 소송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요. 처분의 제3자입니다. 처분의 제3자, 원고의 권리를 제대로 구제를 하기 위한 것이죠. 얘는요. 소송의 제3자, 처분의 상대방입니다. 소송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 판결 선고 전까지라고 했으니까 소송 도중, 본안 재판, 여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네요. 제3자의 소송 참가에 대한 질문을 했다. 16조 1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